아 질퉁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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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이제 성격이 변해졌어요 옛날에 말 많이 하고 이제 아무 말이나 막 하왔던 그런 사람에서 차분하고 약간 의기소침하고 왜냐면 온갖 어? 떼어져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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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만나신 거 아닌가요? 그렇죠 맞아요 지금 오랜만에 만나신 거 아닌가요? 다들 이렇게 행복한 거 게임이 솔방울 되게 좋아하시죠 네 일단 솔방울은 사계절 내내 길어서 쉽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죽기 시작했죠 다른 분들 구실에 좀 어떠신가요? 그냥 구실에 아이스크림? 아이스크림 게임을 2대2로 나눠서 진팀에 갔다 오잖아요 네 밑에 팬은 29층이 너무 높으니까 우리 둘이 먹고 우리 둘이 먹고 바로 너 거를 줘봐 이제 가면 일단 테디젓방 오케이 피어오 영향이 너무 높은 곳 아이스크림 하고 또 왔다 이제 병신에 평생 연구 또 왔다 이제 아이스크림 죽였네 시 rebel 비키자. 잘한다? 어.. 이 날 강도했다. 오 잘했다! 잘한다. 오~~ Во太帥 나 갇יה 고게 나? 가끔 친구들 제이通이나 yersac 하고 서울올 때는 보통 naszej 편인죠 저는 그냥 하트도 봤고 아 저 군대가 언제 한다고? 한 번은 얘기 그만 봐봐. 설렙경에 한 번 봐봐. 어 설렙경. 아 이제 다 잡았거든요. 난 이제 자고래. 자고래. 오케이? 아 오케이. 잘한다 그럼. 다 해드려야지. 밀지 뭐하지? 뭘 쳐다보세요? 아 이거 뭘 쳐다보세요? 아아아아악!